안녕하세요. AI 시대 겁나시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자녀 리더십 코칭 스터디가 함께 합니다. 자, 강인의 날개가요. 이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, 자녀 교육.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AI 시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. 자, 사라질 직업과 유지될 직업.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감입니다. 자, 이 스터디를 통해서요. 우울증 테스트, 또 꿈과 리더십. 여러분, 꿈이 직업인가요? 이런 모든 것까지 저희 스터디에서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지 아세요? 네, 또 우리 아이, 어우 사춘기, 사춘기, 어우 말마. 사춘기의 특징 알고 계시나요? 자, 사춘기의 특징과 체크리스트, 또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우리 친구들. 이 청소년 자존감 체크리스트까지 무료 앱까지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스터디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PAC검사라고 하는 애니어그램 테스트까지 무료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, 더 나아가서 감정 조절하는 스타일까지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. 여러분, 들어보셨나요? 이제는 정서지능이 필요한 AI 시대입니다. AI가 못다라는 비밀, 강인의 날개 스터디에서 함께하세요.